지금 당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물이나 아무거나 좀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죄송한데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너무 당 떨어져서 당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마실 거도 먹어도 아무거나 하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지금 당이 너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. 지금 너무 당 떨어져서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유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유 말이 안 나와서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말이 안 나와 아유 괜찮아요.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일부러 아유 잘겠다 아유 잘겠다 진짜 아유 이제 좀 힘이 좀 섭니다. 아 아 와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. 진짜 너무 제 마음을 여기다 담았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. 타투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시려고 타투 이렇게 여기 감사 적혀있잖아요 맞죠?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제 좀 힘이 솟다. 힘이 솟아 이제 오우 아아 아 오 오 오 어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죄송한데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자꾸 당이 좀 떨어지는데 혹시 뭐 마실 거나 아무거나 혹시나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너무 지금 당이 떨어졌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말이 안 나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지금 당이 떨어졌어 너무 너무 지금 지금 제가 말이 안 나와 지금 와 대박 아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제가 타투 한 거 봐 타투 너무 감사할 거 같아가지고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안 마셨으면 진짜 죽을..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가지세요 진짜요? 다시 한 번 더 이거 감사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힘이 난다 아 아 힘이 난다 아 아 힘이 난다 아 아 나이를 먹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말이지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유튜브 촬영하세요?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미 이제 뭐 다 들통 났으니까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아 힘들어 아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아 다행이 떨어졌어 그냥 모른 척하고 하셔도 되는데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연기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저 유튜브 찍죠 바로 바로 이거 영상 담을지 안 담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힘들게 찍어서 이거 이거 난리하겠냐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촬영하세요? 알려주신가요? 저는 출발현수라고 출발현수라고 네 현수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뜯어도 괜찮죠 이거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서 지금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지금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너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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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진짜 너무 감사 감사 아 정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강가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네 네 네 아 힘이 솟는다 그냥 아우 그냥 아 그냥 아 아 카메라 저기 저쪽에서 아 그래서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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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는 뒤로 보면서 손 한번 이렇게 어 앞에 봤으면 더 좋았을 어 아 아 그렇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아 아 저기 나무 밑에 저기 아 보이죠 손 한 번 손 한 번 이렇게 손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어 유튜버에요 우리 친구 만 명이에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